그러면 될까요? 비니 그거 저거 같아요 이거 비니지 비니가 눈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니가 저걸로 하고요 우리 미미도 하나 우리 미미는 우리 미미 뭐하고 미미야 미미 미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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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하는거 아니에요? 이거는 지호 아니면 지호 아니면 유아 탐나는 사람 있어요?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? 지호님 지호 비타민 지호 비타민이니까 좋아요 부끄러워 잘합니다 잘해 이 아이를 골랐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고양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긴 생머리하면 지호죠 그러니까 이거 일어나서 하실래요? 아니면 바스트만 하실래요? 일어나서 하는게 더 편할까요? 지호씨 어때요? 편한 대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이시네요 여기에서 하면 되나요? 여기서 하면 되나요? 네 여기서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우리 효정씨가 들어주시고 지호 갑니다 잘 봐 아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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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크래그랬어 그냥 이쁘다죠 똑같이 하면 안되죠 네 포인트가 더 있어야죠 아이입니다 잘했습니다 시작 아이입 아이입 사랑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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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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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린이한테 투표할래요 나도 아린이한테 투표할래요 아린이한테 투표할래요 아린이한테 투표할래요 아린이한테 투표할래요 뭔가 귀엽게 춤을 추는 샤방샤방한 네 샤방샤방 엉덩이가 포인트인거 같아요 네 아 그래요? 그러면 엉덩이까지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귀여워 유아 버전 갑니다 시작 시작 똑같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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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 인정 아니 비니씨 비니씨 이거 둘고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둘고 똑같이 잘했어 진짜 가겠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바스트 잡아주시면 자 시작 아 똑같습니다 시작 언니가 우승이에요